국민들 무시하면서 국민 등골 빨아먹고 사는 그놈들의 뇌구조를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김태용, 김성수의 쌍김시대. 오늘도 김태용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놈들의 뇌구조, 또 심리상태. 뇌가 없지 않을까요? 뇌가 없으면? 구조도 없죠. 네, 땡명 뉴스도 아니지만 이재명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짧은 어제 최고위원회의 동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진심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냥 말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야당이 주장하니까 괜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자영업자의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그리고 가족들 어떻게 삽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 지원하는데 100억 불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4조 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확실지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불 돈을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주할 돈을 있으면서 이 동네 골목에 이게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입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지금 자살자 통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갔습니까?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하고 권력 위임 받습니까? 불필요한 생때나 쓰고 권력 주었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이기는 것입니까? 너무 처절합니다 너무 맞는 말일 만해서 그리고 그 말 속에 있는 진심이 느껴져서 그냥 먹먹할 뿐입니다 우시려고 하는 듯한 감정 이걸 보여주는데 감정 상태를 아까도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라는 말하기 전에 한참을 말을 못 하시잖아요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감정을 추스르시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자영업자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생계 어려움을 겪었다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감정을 주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할 때 보면 확실히 그 사람의 마음, 진심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 얘기처럼 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내지는 정치인 이재명의 그 강점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국민들과의 일체감 노동자다운 어떤 성품 이런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엄청 답답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기본소득이든지 뭐든지 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일당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아주 나라를 거덜을 내고 있으니까 엄청 답답하실 겁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다가 그냥 체면 없이 엉엉 울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 왜냐하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자영업자고 제 아내도 자영업자고 제 아내는 어린이집을 하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지원금도 삭감된 게 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게 있죠 그런 데서 부모들이 책도 안 사고 상담서도 완전히 죽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안 보내고 차라리 그 돈을 지원받으면 쌀이라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어린이집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집에서 내가 개인 양육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지금 사는 게 이런 상황들을 대통령은 알고 쳐 돌아다니면서 지금 개새끼 품에 안고 사진이나 찍고 일단은 뭐 모른다고 봐야 될 거고요 설사 알려줘도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국민들 삶이 이렇다라고 얘기해봤자 그래서 뭐쩌라고 이럴 겁니다 아마 유성열은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네끼리 의원총회 하면서 뭐 논의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재물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번에 저기 법사회가 있는 걔네들 지옥구에다가 예산을 주지 못하게 합시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새끼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돈을 갖다 끊자고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걸 국회의원들이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뇌에서 손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뭐 그 정도면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랬다면 그 정도는 아니고 그저게 되면 이놈들은 화도 안 내거든요 잘 그런데 지내에 이익을 건드리고 화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능력이 손상된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다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극우 세력 기득권 세력은 양심이 고장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없다기보다는 도덕의식과 도덕감정 중에서 도덕감정 부분이 고장난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죄책감이나 후회감 뭐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약하고 오히려 뭐가 맞냐면 처벌 공포만 있습니다 양심을 지탱하는 데서 이 처벌 공포가 약화되면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대요 그렇죠 이 한국사회 문제점은 70년 넘게 적폐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이 처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중간에 처벌을 해서 응징을 했다면 겁이 좀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지 않겠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제 그 처벌 공포가 거의 완전히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진짜 뻔뻔한 파렴치한 이런 짓들을 하고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 그거죠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건 잘 못 느끼는 원래 사람들이니까 무서워라도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마저 이제 안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 집단이 윤석열 일당이죠 그렇습니다 처벌 공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쌍김 시대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 교육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기보다는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면 상을 받고 그리고 수행을 못하면 처벌을 받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가지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놈들이라면 그렇게 작동이 되어야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그나마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상벌을 제대로 줘야 되는 건데 벌을 검찰이 한 새끼들이 사법부라고 하는 놈들이 지들끼리는 안 준단 말이에요 벌을 그렇죠 그러니까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번 정권 들어서 꼭 생겼다기보다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의 기득권층을 징벌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 해프닝을 한번 보십시오 처벌 공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벌이냐면 지금 지진이 났어요 지진 담당자가 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당정 협의하자고 얘네들이 지금 상임위를 갖다 보이콧하고 한다는 짓이 특이 만들어서 정부 사람들 불러내는 짓 하고 있어요 일하는 공무원들 불러내고 있어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진 났으니까 브리핑 받자고 불러낸 거예요 담당자를 그런데 또 가라고 부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듣다가 지금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냐 접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런 장면을 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빨리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딱 한 가지 처벌을 한 번 겪어 해줘야 돼요 탄핵 당해서 감옥하고 줄줄이 다 처벌받고 한 번 뒤집히는 경험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겁니다 계속 윤석열은 처벌 공포 하나는 확실하게 제시하죠 있어요 강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풀렸다는 겁니다 처벌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만 됐어도 대통령을 좀 무수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라서 무수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마구 폭주한 거거든요 검찰총장일 때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처벌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국하고 부딪혔을 때는 조국을 쫓아낼 거고 추미애 대표하고 부딪혔을 때는 추미애를 쫓아 냈어요 양정철 무리들이 그러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권의 꿈도 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이 국짐들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인간들이 아니니까 빨리 쫓아내야지 아까 이재명 대표 연설이 사실 그걸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인간이냐 국가를 사유화하는 놈들 아니냐 그리고 지금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경고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류이림이 대표적이에요 김건희가 뽑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류이림 같은 경우도 김건희에게 마땅히 나와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을 하고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권익위 방심위원장이 됐다는 그런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닌 데도 건드리질 못해요 지금 민원을 사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심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양아치들이죠 양아치들이죠 아주 조잡하고 졸렬한 양아치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은 깡패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심위원장이 장애기 전에 있던 직장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민원 좀 넣어줘 니들이 저 밑에 있던 그 시민사회 단체에도 좀 이렇게 넣어달라 그래 가족들도 시켰다고 가족들한테 시키고 동생한테 시키고 제수씨한테 시키고 아들한테도 시켰다고 아들한테도 시키고 참 주변에 부탁하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동안 나쁜 짓을 하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구축해 놓고 살았는지 또 가족을 타락시켜 왔는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청탁을 받았다고 해주는 사람도 이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해줘야 되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청탁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뭔가 잡혀있던가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인데 이 범죄 집단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어떤 감정은 분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전해드려야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노가 나갈 통로가 열려야 되거든요 안 열리면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것이 예전에도 분노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치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이 잘 못하면 이 분노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게 되고 옆에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민주 지향 안에서 서로 싸운다든가 우울해진다든가 이런 증상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세력이 잘 싸워야 됩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분노가 열어 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총선 승리 이후에 계속되는 승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승리를 계속 맞받더라면 그러면 지금 이런 국면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훨씬 좋았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또 당대표 연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에 그나마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늦어지긴 했지만 상임위 다 갖고 오고 또 법사위도 딱 개최하자마자 최상병 특검 밀어붙이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한테 효능감을 주죠 그나마 이제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거죠 숨통을 좀 트이게 하잖아요 뭐 될 것 같다 네 결국 이게 중요한 건 분위기 될 것 같은 느낌 윤석열이 나쁘다는 건 다 아는데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 그런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 않으면 이 분노가 건강하게 작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축적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작은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분노가 나갈 그러니까 통로들을 찾으니까 그렇죠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거고 근데 승리가 안 되니까 다 그냥 속에 열물만 나네요 되겠어 이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관심을 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잘 싸워줘야 됩니다 제발 정말 당부드려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딱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 연임도 계속 딴지 걸고 있고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네 솔직히 지금 이분들이 뭔가 좀 일을 지금 잘해나가는 모습들이 좀 뭐 우원식 의장도 잘하고 계시고 또 정청래 상임위장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이 응어리가 안 풀리는 게 당원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당원들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선택해 주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걸 요즘 당원들은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배신감이에요 배신감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덕인데요 네 인간관계에서 핵심을 도덕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배신을 했다는 것은 사실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그러니까 도리를 다하지 않은 배신 행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의리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매우 매우 민감합니다 한국 투표의 특징이 바로 응징투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견이고 뭐고 정체이고 일단 떠나서 국민을 배신한 사람들은 한 번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데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을 안 지켜서 개혁을 잘 추진하지 못해서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탈하면서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응징이나 배신이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심리인데 이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도덕이나 의리를 중요시하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일본처럼 힘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못했을 때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아주 안 좋게 반응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 연임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특검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투쟁들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승리라도 빨리빨리 따내야 됩니다 가령 진짜 처분적 법률 입법 빨리빨리 해서 진짜 25만 원 이런 거라도 하나 딱 터져나오게 되면 그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시작이 돼야 돼요 내 통장에 지역 앞에 25만 원이 충전됐을 때 그때의 느낌 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시작하죠 이제 살만해지겠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밀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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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